찬미 예수님, 찬미 성모님 오늘 특별히 원재없이 잉태되신 복대신 동정마리아 대축일 및 성모님 경당으로 모신 35주년과 새경당 봉헌 4주년 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도 은청 많이 받으셨어요? 오늘 특별히 성모님께서 젖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거울 3개 다 이렇게 성모님의 젖이 내려왔는데 향기를 맡으니까 너무나 진한 거예요, 향기가 그리고 제가 들어갈 때는 거울 2개에는 젖이 사라졌고 거울 하나에만 젖이 내려있었어요 그것도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그것마저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는 성모님께서 바로 우리를 양육시켜주신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모님의 젖이 우리에게 다 스며들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신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그런 은총을 거듭거듭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첫 토 기도일 때 여러분들 뵙고 5일 만에 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주 여기에 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사랑과 희생을 주님 성모님께 이렇게 봉헌하며 오늘 임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가정마다 주님께서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또 은총이 이렇게 풍부히 내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오늘 성모님 대축일을 맞아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곳에 오고 싶지만 또 오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도 이곳에서 우리가 받는 은총들이 똑같이 흘러들어가기를 우리 모두 작은 여운과 일치하여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합시다 성모님께서 아무런 제도 물들미 없이 잉태되셨다는 그런 믿음은 초대 교회 때 생겨났고 또 여러 차례 성모님 발현으로 이러한 믿음이 깊어졌는데 1854년 비호 구세 교황님은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를 믿을 교리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그런 교리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년 후인 1858년에 프랑스의 루르드에서 벨라데타 성녀에게 성모님은 당신의 이름이 원죄 없으신 잉태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이 전승에 의하면 성모님의 부모님인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 아기를 가질 수 없었지만 간절히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고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어린 성모님이죠 3살 때 성모님을 성전에 이렇게 봉헌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다른 것에 이렇게 영향받지 않고 구세주의 어머니로 준비되신 것입니다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것뿐만 아니라 일생 또한 그 순결을 간직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대축일에 특별히 강조되어야 하는 점은 바로 순결 또는 깨끗함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모님이 순결한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셨듯이 우리도 순결 또 영혼의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고백성사도 보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깨끗하게 준비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미사 때 이렇게 모시지만 평상시에도 언제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보존하는 길은 바로 생활의 기도와 오대영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주님께로부터 불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또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영혼 맘마 줄리아께서는 누차 말씀하셨죠 지금 세상은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전했지만 영적인 상태는 너무나 황폐해졌다는 것입니다 작은 영혼의 중요한 사명들 중에 하나는 바로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이 세상을 희생과 고통을 통해서 정화시켜 구원하는 것입니다 1986년 8월 10일 작은 영혼은 성모님 일만 하려고 미용실을 처분하고 수강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부부 전용 안방이 생겼지만 부부는 첫날 밤부터 주님과 성모님을 위해 부부의 정당한 사랑 행위를 온전히 봉헌하셨습니다 그것은 무분부열하게 자행되는 불륜죄와 죄의식 없이 저지르는 낙태 성직자와 수도자들의 성화와 수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삶을 보속하고자 하는 순교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혈기왕성한 젊은 부부에게 부부관계를 봉헌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첫날부터 희생으로 한 이불 속에서 자면서 손도 잡지 않았습니다 행여 잠결에 맨살이 닿을까봐 양말까지 신고서 잤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보다 더 큰 이상은 없겠다 그렇게 힘들어요 당신이 그동안 내게 얼마나 잘해주었는가 그런데 옷이라도 닿을까봐 노심초사하는 아내 곁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으니 힘들지 않을 남편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부부는 1년 동안 봉헌을 하다가 남편이 너무 힘들어해서 그 뒤 각방을 썼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삶을 이렇게 또 특별히 이번에 다시 묵상하면서 작은 영혼 맘마 줄리아도 천사 같은 분이시지만 율리오 회장님도 정말 천사같이 착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작은 영혼은 생활의 기도로 주님 저희들의 이 봉헌을 통하여 주님과 성모님 위로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과 성모님께서 위로 받으실 수만 있다면 이 몸 온전히 바치고자 하오니 뜻대로 사용하소서 하고 봉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봉헌을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희생과 고통을 동반하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쉽고 편한 것을 찾기 쉽잖아요 그런데 작은 영혼은 고난의 길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작은 영혼 맘마 줄리아가 어려서부터 그 삶 안에서 어려운 고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결혼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만일에 작은 영혼 맘마 줄리아가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아직 주님과 성모님께 대한 사랑이 부족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생활의 기도와 샘치고로 봉헌한 것이 부족합니다 성모님이 구세주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부르심에 성모님이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며 아멘으로 응답하신 성모님을 담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에도 주님과 성모님을 굳게 의탁하여 아멘으로 봉헌하도록 합시다 또 이 자리에 특별히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의 반대도 그 누구의 박해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과 성모님께 의탁하면서 우리가 생활의 기도로 아름답게 봉헌하면서 더욱더 겸손한 작은 영혼으로서 우리 가정 식구들에게 이웃에게 대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나아가도록 합시다 이웃이 분명히 잘못한 것으로 생각되더라도 내 탓으로 보원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덕을 태동시켜서 완덕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영적 엄마이신 마마 줄리아를 담도록 노력하도록 합시다 주님과 성모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책찍질 당하시고 가시관의 고통을 겪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며 걷고 계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등 희생을 봉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십자가길 할 때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생활의 기도와 5대 영성으로 성덕을 태동시켜 완덕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성모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또 우리는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저는 바로 그것은 작은 영혼 마마 줄리아의 삶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영혼이 그 극심한 고통을 보온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주님과 성모님께서는 그렇게 고통을 겪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작은 영혼 마마 줄리아는 주님과 성모님과 함께 그 고통을 보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과 성모님께서는 그런 징표를 주시고 또 사랑의 기적을 행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스러운 삶, 악습에서 벗어나려는 피나는 노력,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주 성모님을 아는 우리들만이 그 희생과 보석을 더 잘 바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마 줄리아가 부부관계를 봉헌하시고 또한 매일 매순간 피나는 노력,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희생을 봉헌하고 계신데 우리 각자도 작은 희생이라도 봉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2년 1월 3일 성모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작은 아기야 너무나 많은 세상 자녀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쾌락에 빠져 음란죄를 저지르면서 마귀들이 파놓은 함정인 악의 수렁 속으로 끝없이 빠져들어 판묻힌 채 죄의 노예가 되고 있으니 단 한 영혼이라도 구하고자 희생과 보석을 치르는 영혼이 필요하기에 내가 받고 있는 고통들은 그렇게도 극심한 것이란다 사랑하는 나에 따라 너의 그 희생과 보석을 통해서 밤중에 일어나는 죄악들 즉 쾌락을 즐기 위해 짓는 음란죄와 정덕을 거스르는 죄악들을 대신 기억하기 위함이며 또한 그들이 희개할 수 있는 은총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니 너에게 주어진 그 고통들을 더욱 아름답게 봉헌하여라 사랑하는 내 딸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나의 작은 영혼들아 성인들과 하업하는 기쁨 안에서 작은 영혼으로 불림받은 너희들이 일치하여 정성껏 바치는 기도와 희생과 보석을 통해서 불타는 나의 성심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아멘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의 남은 삶을 나주 성모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용하도록 합시다 꼭 필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생활의 기도로 복원하고 5대 영성으로 복원하면서 묵주 기도도 열심히 바치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의 수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영광의 자비의 예수님 어떤 분들은 영광의 자비의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예수님의 성화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영광의 자비의 예수님을 가정에 모실 때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신다 그렇게 하고 모신 분들은 수많은 은총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자비의 예수님께 우리의 그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또 도움을 청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은총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어려움이나 고통들이나 박해나 몰리의 이런 것들을 다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안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맘마 줄리아의 말씀처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겸손한 작은 영혼이 되어 오늘 거듭 새로 시작하도록 합시다 작은 영혼이 정말 걷지도 못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 시간만 잠을 잘 수 있는 그 시간마저 성직자들의 해결을 위해서 광주대교구의 신부님들을 위해서 1년 동안 이곳 성모님 동사 십자가의 길에서 봉헌하지 않았습니까 걸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어가면서 때로는 넘어져서 뒹불기도 하고 그렇게 힘들게 3시간, 4시간, 5시간을 봉헌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봉헌하지 않았습니까 일생 동안 정말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봉헌하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불가능하도록 생각할 때 작은 영혼의 그 삶을 묵상하면서 이겨나가도록 합시다 오늘 성모님 축일과 성모님 경당으로 모신 기념일과 세경당 봉헌 기념일을 맞아 우리 모두 생활의 기도와 5대 영성으로 무장 실천하기로 결심하며 새롭게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영광 중에 곧 오실 주님과 성모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티없으신 성모성심의 승리를 앞당기도록 합시다 아멘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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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을imonial 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